둘, 셋, 커맨끼리 다세븐! 안녕하세요, 샤스입니다. WB JB YG 지난 4월에 발매한 미니앨범 다이 이후에 저희가 7개월 만에 폼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Brace of Love, Last Peace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Last Peace Last Peace 아니, Last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Last Peace 어떤 앨범인가요, YGC? 일단 저희 7 멤버 전부가 이 앨범 안에 곡을 넣습니다. 아, 맞아요. 7명 전부가 네네네. 근데 이거 처음 아니에요. 얘네도 그랬어요. 그건 맞는데, 어쨌든 컴온맨 더블 타이틀 곡인데요. 일단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Brace라고 이제 넛날 숨쉬게 해. 그다음 곡은 Last Peace라는 곡 Last Peace Last Peace Last Peace 세범위원이 쓴 노래죠? 네, 제가 참여한 곡이고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넛날 숨쉬게 해는 11월 23일 날 공개를 했어요. 선공개. 공개를 했으니까 아, 지금 했죠. 네, 지금 한 상황이에요. 네. 자, 11월 30일 날 저희 Best Peace 왕 저희 수록곡들 네. 네. 여러 가지 수록곡들이 함께 발매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명절해 주시고 동요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스노우볼. 스노우볼 이거 스노우볼을 만드는 건데 요기 설명이 일단은 좀 가볍게 일단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보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스타트! 어, 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빵이야. 이거 마케오니였나?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니까. 저는 스노우맨 없는 스노우벌을 만들겠습니다. 스노우맨 없는 스노우벌? 예스. 스노우맨 없는 스노우벌? 뭔 말이죠 그게? 스노우맨 없는 스노우벌. 낸사람 없는 스노우벌? 에이맨. 스노우맨?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뱀뱀이 에이맨 했으니까 형이 스노우맨인가 해서. 네. 넘겨요. 붙어야지. 친구야. 아니 뭐하세요? 난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하니까. 그럼 빨리 빨리 할게요. 네. 어?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빨리 굳어요? 벌써 굳었어. 쏘자마자 굳었어. 어떻게 붙여야 돼 이거? 이건 붙어. 아 헤이. 내가 안 했어. 헤이. 내가 안 했어. 이게 무섭다. 이렇게 잘 붙다가 이렇게 다 완전 한 번에 나서 딱 흔들는데 애들이 이렇게 섞어버리고. 어. 그럴 줄 알지. 그럴 것 같은데. 원래 흔들릴 때 물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경씨 저랑 자리 바꿀래요? 그래요? 아 끝났어? 다 붙였어? 어 나이스. 무슨 얘기 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도 연습하고 뭐. 앨범을. 아 연습해요? 연습하죠. 근데 어제 했잖아요. 아니. 아. 아니요. 그. 넘어갑시다. 네. 오케이. 많이 할 필요 없는 거겠죠? 자. 좋은데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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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자.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 여기 그. 띄어붙어져 있는 부분들도 다 띄어서. 거의 계란. 네. 풀듯이. 계란 풀듯이. 네. 해주시는데. 어.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시작합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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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눈 오겠네요. 이제 한국. 그렇죠. 지금 이거 나오고 있으면 눈 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다. 크래쉬 있지. 크래쉬 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올해는 좀 빨리 추워졌어요. 나 작년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올해는 좀 빨리 추워졌어요. 근데 그거 알죠? 항상 그 다음 년도 되면 아 올해 왜 이렇게 빨리 추워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작년에는 저는 왜 이렇게 안 춥지 했는데. 어 그래요? 어 저는 금방 추워졌는데 작년에도. 올해 가을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올해가 안 추워요. 진짜로요? 네 올해가 별로 안 추워요. 그래요? 그래요? 네. 원래 추운데.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추울 때가 됐어요. 이미 그. 뭐였지? 이미 12월. 입동이라 그러나? 입동이라 그러나? 그게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임대매. 임대는. 임대는. 아니. 이거. 이렇게나 오래 해야 되나? 그쵸 그쵸. 네. 좀 굵어서. 누런 게 다 보일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손에 딱? 네. 오 망했다. 강렬첩작제 원래 손에 붙이면 옛날에 그런 말 들었는데 막. 막 잘라야 된다고 막. 진짜로 막. 아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진짜 잘라요. 괜찮아서. 조금이면. 아 살? 네. 껍데기를 자릅니다. 전 모든 적이 없네요. 글루건으로 해. 이거 이거 이거. 나도 이걸로 했어. 어. 휴지로 닦으면 안 되나. 붙어 붙어. 떼. 뜨거운 물로 해야 돼. 뜨거운 물로.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늘 기분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 진짜 안돼. 이쪽 묻었니? 뜨거운 물로 해야 돼. 어. 어 형 망했다. 니니니니니. 잠깐만. 자리 바꾸자. 니니니 어 그래. 최악은 최고로 살릴 수 있어. 헤졌다. 헤졌네. 아니요. 아니지. 아니요. 아니지. 어 헤이 헤이. 아 소리. 헤이 제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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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합니다. 여기 여기. 예.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매년 근데 그거 트리 항상 해놓긴 했어요. 집에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뭘 해본 기억이 없네요. 네. 트리도 안 했어요. 전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에이. 네.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낭만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지나가는 하루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틀이죠. 크리스마스 2표도 있으니까요. 아 근데 진짜 트리를 했어요? 매년 하긴 했어요.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 사면. 그 끝나면. 아 설마 그거를. 그걸 놓고. 365일 놔두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다음 크리스마스 날. 다음 크리스마스 날. 이제 하고. 근데 좀. 거의 1월 1일까지 놓죠. 그 분위기 되게. 그리고 그 1월 1일. 뭐 2, 3일 이렇게 되면. 창고에 놓고. 근데 확실히 트리면. 또 빼고 또 세팅하고. 노면은 그 분위기가. 뭔지. 있어 확실히. 약간 춥고. 근데 트리가 있으면 약간. 없으면 너무. 섭섭해. 아니. 분위기 좀 살아요. 분위기 그렇게 잘 꾸며놓잖아요. 집에서 왜. 춥. 춥고. 크리스마스 딱 있고. 불 다 꺼지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불빛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 이번 크리스마스. 무슨 일자네. 슬퍼지지 않을까. 나는 약간. 그렇던데. 깜 들어가. 안정과. 이거 빼서. 아 빼서요. 형 뭐하고 있었어? 여기. 이거 그냥. 그 자체에다가. 와 형 진짜. 네. 새해 때는 뭐 하셨어요? 새해 때. 여기. MBC 있겠죠. 아 그. 아니. 언니 있겠어.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새해 때는 좀. 아무튼 마스크를 아직도 써야 되긴 해서. 근데 조금 더 괜찮아지면 저는 스키장. 저 스키장. 저 아직 추울 때니까. 보드 좀 타고 싶고.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진짜요? 말하지 내가 데려다 줬을 텐데. 아 데려다만 줘? 같이 안 가고. 어 같이 안 가고. 어 야 도착했어 내려. 흔들릴 때 물 적게 쐬는 건가요? 어? 이렇게 흔들어. 왜 새해 이거? 자 과연. 내 건 과연. 아 아. 큰 거 잊어도 세는데. 기대 갑니다. 기대 해봐요. 흔들어봐요. 물 안 샜는데. 오. 형은 물 안 샜. 근데 형. 이거 골태로 통과해. 눈대풍. 아 근데 이거 흐른다. 아 아쉽다. 내 거 소리가 나. 야 니 거 왜 이렇게 새해? 아니 안에 하트가 빠졌어. 아 물이? 어. 그러게. 아 진짜 잠깐 야 그 길을 걷지 마. 막아버리면 되지. 끝이 않아? 그 길을 건넀네. 오 괜찮네. 눈 내린 거 같아. 진짜 유치원 가도 우리보다 잘 하겠다. 적어도 잘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해볼게요. 제가 만든 거는 색상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흰색, 빨간색, 노란색이 약간 주력인. 그 색감을 좀 많이 신경 썼고 이 곰돌이 두 마리. 좀 심플하게. 그리고 초승달과 별. 선물 큰 거. 와 완전 꽉 채웠어. 안 들리고. 그럼 선배님 그거 빨리 설명해줘. 알겠습니다. 역시 실패가 성공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똑같지 둘 다. 저는 일단 이름은 스노뱀. 스노뱀입니다. 안에는 그 날라다니는 하트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멍멍이 있고 선물 있고. 그리고 L.O.P. 사랑이 있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기능 추가 하나 해가지고 ALSMR. 제 거는 그냥 저스트 엑스마크스. 저스트 엑스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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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태풍 같아. 진짜로. 제 거는요. 뭔가 자연의 느낌으로 채웠습니다. 자연. 나무 두 개와. 그리고. 뭔가 지금 약간 꾸여져서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껴 있는데 곧 괜찮아질 겁니다. 눈 친구들이 조금만 컴다운 하면. 그러네요. 자연. 자연 느낌. 소금 느낌. 자연 느낌. 이렇게 잘 만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그. 신곡. 이제 곧 나올 텐데. 나오고 나서군요. 이미 나왔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아 참. 어쩐지 이미 라스트 피스 듣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옆방에서 듣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옆방에서 듣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여러분 영상 틀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라스트 피스 틀어 놓으시면 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갓세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내년이 더 좋은 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마스크 착용은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 안녕.